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완전 시차급 수준의 차량입니다. 뷰티풀 포란도 2WD 1.6 판타스틱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은 19년도 작년에 출시가 되었고 약 10km, 짧은 km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옵션 500만원 포함해서 신차가가 약 3313만원 하는 차량이고요. 현재 차량가가 2290만원입니다. 해당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실게요. 해당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된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조차 하나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누유 부분까지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저와 같이 하부로 이동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뷰티풀 코란도 차량 하부 뒤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한눈에 봐도 새 차입니다. 엔드 소음기도 보이시죠? 반짝반짝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현가 장치도 보시면 품번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는 그냥 새 차라고 보시면 되시는 차량이에요. 제가 시운전을 하고 들어왔을 당시에도 하부에 소음이나 잡소리가 전혀 없었던 차량입니다. 디탈 트레드는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심플급 타일 트레드는 8mm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차량 트레드도 많이 남아 보이는데 90% 이상의 트레드가 남은 걸로 확인이 되고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습니다. 운전석 쪽 뒷타이어도 동일한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쪽 이동하시면서 보실게요. 중통 소음기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하부에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새 차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굉장히 깨끗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언더커버를 제가 이렇게 탈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부분은 엔진오일펜 쪽입니다. 안쪽까지 보이시죠?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요. 미션과 뒤쪽에 미션오일펜까지 미세누이 한 방울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차급 수준이라고 해서 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해당 차량은 하부컨션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은 조속 쪽 등속 조인트 쪽입니다. 고무부신 상태들도 다 새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완벽합니다. 운전석 쪽도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 굉장히 깨끗하고 타이로드 앤드, 로아움, 꼴조인트, 활떼링크 부신까지 완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타이 트레드 점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압타이는 7.53mm로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하부컨션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엔진음 점검 및 스캐너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으로도 차량을 믿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용 스캐너로 엔진과 미션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의 고장 코드를 먼저 확인할게요. 엔진의 고장 코드, 트러블 코드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고장 코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의 아이들맨 상태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테스터를 위해서 시동은 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은데 그래프로 정확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800으로 미동조차 없는 일정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의 아이들맨 상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미션도 점검하겠습니다. 네,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 차량 엔진음 관리 상태와 소음음 관리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엔진음도 보시면 신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진 오일 컨디션은 어떤지 테스터기로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오일은 지금 좀 낮습니다. 2.6%로 한 100km 주행이 가능하시지만 인수를 하시면 엔진 오일 교체하시고 주행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냉각수는 충분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워셔액은 워셔액이 좀 부족하네요. 워셔액 보충이 되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시차주분께 전화를 해서 워셔액 보충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홀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해당 차량 인수하시면 엔진 오일만 교체하시고 주행하세요. 뷰티풀 코란도 차량 중요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 주행거리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10,593km 확인이 되실 거고요. 어떤 경고등도 접름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D컨트롤 패키지 2와 블레이즈 쿠피 패키지 1,2, 컨미디어스 패키지 2가 옵션 추가가 된 차량입니다. 옵션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버튼 시동과 패드시프트, 차선이탈 방지, 주차감시 센서, 후축방 경보와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VDC와 스타뱅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까지 그리고 전동 시트입니다. 해당 차량은 안쪽에 비닐조차 제거가 안 된 상태로 굉장히 깨끗해요. 새 차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프리니엄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지막 순서죠.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본네트 쪽을 보시면 스톤칩이나 수월 마크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신차급 수준 차량답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쪽 헤드라이트도 잔 스크래치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퍼 쪽에도 리터치된 부분이나 데미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커디션도 아주 좋은 차량이고 도어 쪽에도 문콩이나 스크래치가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후면부 모습입니다. 테일램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범퍼 쪽에도 눈에 드는 데미지가 하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좀 확인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도어 쪽에 문콩이나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리고 휠커디션 내장다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 실내 컨디션 외관까지 만점을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옵션 500만원을 포함해서 신차가가 약 3313만원한 차량이고 현재 차량 판매가가 2290만원입니다. 이 차량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C차주 번호로 전화주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